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가끔 제 유튜브에 댓글 적어주시고 삭제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본인 일관 묻는 거 댓글... 댓글 자체는 제가 뭐라고 안 하는데요. 당연히 궁금하시니까 적으실 수 있는데 왜 댓글을 달아 드리면은 그걸 삭제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알람 저한테 다 뜨거든요. 그거 삭제하셔도 닉네임이랑 다 떠요. 근데 정성스럽게 달아 드렸는데 그걸 삭제를 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정말 힘 빠지죠. 한번 고민을 하시고 댓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댓글 올리는 거를. 댓글 정성스럽게 달아 드렸는데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면은 저는 되게 슬프거든요. 그런 부분이. 삭제하지 마세요. 고민하시고 올린 댓글이잖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기해년, 신미월, 을묘일입니다. 오늘은 을목이 떴어요. 을목이 떴고 미월이죠. 근데 미월에서 변화가 좀 있습니다. 앞에 7월 7일 정도부터 정화가 이제 속에서 계속 뜨겁게 작용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정화의 그 시대가 끝났고요. 오늘부터 한 3일 정도 지속이 될 거예요. 7월 20일 정도까지 17일, 18일, 19일 20일 전까지겠네요. 을목이 활동을 합니다. 지금 이 을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장관 속의 을목을 얘기합니다. 이 을목이, 숨은 을목이 작용을 이제 작동을 할 거예요. 을목은 언제 가장 왕성하냐면 주로 이런 묘일이라던가 왕성하다고 하면은 진일, 묘일, 인일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축일, 자축인묘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니까 축인묘, 진 정도에 좀 활발하지 싶은데 가라앉는 거는 또 언제 가라앉느냐 하면은 이 을목이라고 하는 글자는 해일이라고 하는 뭐 신해일이라던가 이런 해일이 있잖아요. 해일이 오게 되면은 정체되고요. 가을 글자인 금기운의 글자들 신유술 이런 얘 들어오면 좀 약간 지지부진해요. 비실비실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미월이란 말이죠. 미월에 이 속에 있는 을목이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위에 글자 보지 마시고 이 글자가 3일 동안 작동을 합니다. 저 글자는 강한 글자입니다. 잘 부러지지 않는 글자죠. 자, 음량을 보게 되면 오늘 하루는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거 다 음이죠. 음, 음, 음 다 음이고 하나 빼고 다 지금 음이에요. 음이 좀 강한 날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음이 강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표시해놨죠. 해묘미가 순서는 다른데요. 묘미만으로도 합이 되고 그리고 순서가 지금 바뀌긴 했는데 약간 모공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모공동이 반갑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분들은 환경적으로 모기라고 하는 게 관성이거든요. 이 관성은 누르는 힘이 좀 셉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비견을 어떻게 합니까? 비견과 겁제가 있다면 이 관성이 들어와서 만약에 무토나 기토 같은 이런 토일관들이 있잖아요. 토일관들이 있게 되면 여기서 이제 목이 나를 누르는 거죠. 토일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하잖아요. 모공동이 일어나니까 토 분들한테는 이게 관성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직장에서의 어떤 이슈, 사업장에서의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인을 뜻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사지, 양지, 걸럭지입니다. 사지는 주춤하고 뭔가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고요. 양지는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거냐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조금 올라온 단계고요. 그리고 걸럭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좀 왕성하죠. 그래서 앞에 오전보다는 오후가 그나마 좀 일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흐름 자체가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넘어갈 건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운입니다. 음이 강하고 음이 강하다는 것은 회사에서도 바깥의 어떤 글로벌한 부분을 처리하기보다는 어떤 내적인 부분, 회의를 하신다거나 그 회사 안에서의 자체적인 일에 좀 힘을 쏟는 흐름이 많겠다라고 하는 게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일관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감목부터 저는 시작을 하죠. 감목분들은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금전은 자꾸 들어오는데요. 회사에서의 어떤 업무적인 환경이나 분위기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자체에 좀 많이 다운이 돼 있죠. 왜냐하면 이 미월이 감목분들의 비경과 겁제에 해당하는 기운들이 이 미월에 다운이 됩니다. 나 말고 내 주변인들 내 주변인들 많이 다운돼 있고 그리고 목일관 분들 입장에서는 수기운 수기운이 이제 또 미월에 임묘가 되니까 수기운은 감목분들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어떤 계약적인 부분 내가 뭔가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웨이비라던가 그런 계약적인 부분에서 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심미월에 좀 저조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만큼 심미월은 좀 많이 다운돼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오늘 하루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7월 17일 하루는요. 가까운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가족이죠. 나한테 친척이 될 수도 있고 멀리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자식보다는 아무래도 가까운 가족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남편이라던가 남동생 여동생 언니 오빠 이런 가족들 혹은 이제 가족들끼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가까이 일하시는 분들 가족이 아니더라도 나하고 언니 동생 하면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 직장 동료 이런 가까운 사람들이 말과 행동에 오늘 좀 힘이 강해요. 자기들은 그 말의 힘을 잘 모를 수 있어요. 말이 함부로 나올 수가 있어요. 나한테 본인한테 이 감옥분들한테 말과 행동에 힘이 강할 수가 있어서 내가 오늘 좀 건강이 안 좋거나 멘탈이 좀 힘들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거나 휘둘리게 될 수가 있어요. 휘둘리시면 안되겠죠. 그냥 듣고 버리세요. 듣고 버리시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정말 뼈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 을목분들을 이제 넘어가 볼게요. 비슷하긴 한데 음량이 다르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음목분들은 시기적으로는 좀 힘든 시기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이제 미래 하나만 보고 달려가는 부분이 있어요. 시기적으로 그리고 7월 17일 오늘은 내 가족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일을 하게 돼서 나까지 힘이 나는 하루예요. 감옥보다 조금 차이가 있죠. 자 이제 병화분들 볼게요. 병화분들은 시기적으로는 자식이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해서 부지런해지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고요. 내 주변 식구들 굉장히 든든합니다. 야무지다는 거죠. 내 주변 사람들이 근데 오늘 물건 구매하시는 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병화분들 오늘 뭐 아마존에서 뭘 사신다거나 오픈마켓에서 뭘 질렀어요. 그런데 이 물건이 막상 사보니까 별로인 거예요. 내가 살 때는 구매 결정하기까지 정말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사고 나서 조금 이상한 거예요. 막상 필요 없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샀는데 집에 이미 그 물건이 있는 거죠. 더 괜찮은 물건을 사고 5분 뒤에 다른 사이트에서 이미 봤는데 이미 물건은 배송 중일 확률이 높고 그래서 구매를 하시고 나서 후회하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정말 필요하고 긴급한 물건이 아니면 좀 더 심사숙고 하신 다음에 천천히 구매를 하시는 걸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화일관 볼까요. 정화일관 분들은요. 시기적으로 요즘 좀 안 풀리실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부딪히고 막히고 그래서 생각만큼 잘 안 될 수가 있어서 금전도 그렇고 힘을 내기가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는데 오늘 17일은 또 어떤 날이냐면 병원에 갈 수 있어요. 내가 아파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이나 가까운 동료가 아파서 같이 가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단서나 증서 그런 부분을 본인이 발급받게 되거나 혹은 아픈 것과 관계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병원하고 관련된 어떤 물류적인 계약 업무를 하신다거나 어떤 그런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미팅을 하신다거나 그런 계약 업무를 체결하게 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화분들 특별히 힘 좀 내시고요. 자 이제 무토 무토 할게요. 무토분들은 시기적으로 좀 외로울 수 있어요. 인맥이 자꾸 이제 바뀌는 시기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일적인 능력치는 쟁쟁이 올라갑니다. 집중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여자분들은 남편 자식 상대방이 남편의 자식이 뭔가를 낳는데 숨겨요. 혹은 원래 있던 성적을 뭔가 좀 과하게 전교 100등인데 전교 200등인데 갑자기 한 자리를 바꿔요. 그러시고 과하게 부풀려서 본인한테 말로 전달을 하게 되거나 어떤 증서적으로 그걸 위조를 한다거나 본인한테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게 이제 선이든 악이든 어쨌든 본인한테 뭔가 감추거나 과하게 좀 포장을 해서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무토 분들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기토 분들 보겠습니다. 기토 분들은 가족들이 뭔가를 좀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본인에게 어떤 좀 시선이 집중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말 안 좋은 말들이 모입니다. 안 좋은 말들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저도 기토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번 달 계속 겪고 있거든요. 좋은 어떤 조언도 들어오지만 이상한 좀 탁한 말들도 많이 들어와요. 저한테 그걸 실제로 지금 경험 중이고 그런 구설수에 또 오를 수가 있어요.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리고 결혼을 하신 분들은 남편 혹은 결혼 하신 분들 자식을 자식을 두는 분도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자식이 다른 아픈 사람들을 돕거나 그렇게 돌봐주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저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이쪽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헌신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시간 외적으로 본인의 시간을 쪼개서 자 그리고 경건분들 한번 볼까요. 경건분들은 내일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뭔가 선물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죠. 주변에서 그리고 대립적인 부분도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 동안 오늘 하루 17일은 어떤 하루 냐 오늘은 금전적으로 좀 괜찮고요. 앞으로 어떤 내가 계좌 계좌를 계좌를 만든다거나 어떤 금전적인 재무계획을 또 새로 짤 수 있어요. 금전이 괜찮게 되면 오늘 내가 얼마를 벌었는데 이거를 계속 청약통장으로 좀 붙고 싶다. 이런 식으로 금전계획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 들떠서 대화를 하신다거나 집을 사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게 되는 거죠. 좋은 흐름이죠. 개인적으로 자 신근문들 보겠습니다. 신근문들은 시기적으로는 좀 과하게 자신을 포장을 하는 시기가 돼요. 그리고 또 나를 그런 부분을 보고 도와주려고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좀 저 사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뭔가 미래가 보인다라고 본인의 어떤 겉모습을 보고 들어오는 인연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남자분들은요. 옛날 애인하고 확실하게 끊어질 수가 있어요. 이별을 하게 되고 그래도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이성운이 좀 강해요. 재물과 여자는 같지만 남자분들 입장에서 이런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 남자분들은 어쨌든 개인 입장에서는 좋은데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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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는 나보다는 자식이 일적으로 괜찮습니다. 중책을 맡게 될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 이번 달이 그렇습니다. 학업이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실적이 오를 수 있는 그런 하루고요. 17일이 이제 어떤 하루냐 본인이 사직서를 낼 수가 있어요 혹은 사직을 하겠다라고 회사에 면담을 하게 되고 사직 통보를 하게 될 수 있는데 생각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결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개수분들입니다 개수분들은 일하는 사업장에서 계속 뭔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내 일이 아닌데 다른 일들도 막 하게 되고 근데 반면에 이제 좀 좋은 것도 있죠 내가 바쁜 만큼 다른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몸도 바쁘고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수분들 중에서 지금 취업이 안 돼서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오늘 17일에 어떤 연락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력서를 내고 이제 잊고 있었던 곳에서 면접 보러 오라고 서류 통과 어떤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재취업을 할 수 있고요 새로운 일거리가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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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를 몹니다 그래서 쉴 틈이 없습니다 매우 매우 바쁜 하루를 17일 보내시게 될 것 같습니다 회식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퇴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면담을 길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좀 긴 하루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오늘 일간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현재 저는 주역 이벤트 신청 들어온 게 좀 저조해서 주역 이벤트를 마감을 했고요 앞으로도 개인 상담이나 강의 문의 주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자 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띠별 운세도 올리고 있고요 열심히 봐주십시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